카엘씨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뭐야?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에서 뱀을 뱀은 뱀티 카엘입니다 야 야 You're not rat snake You're just 카엘 You're in the studio 카엘 카엘 잘 잡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은섭씨 소울블론 게임 here we go 설마 제발 보름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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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도 읽으시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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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엘씨 축하드립니다 예 오 오 오 센스 완전 오 오 오 오 카엘씨에게 선물 생명 이한, 팀 1, 카엘 이한, 팀 1, 카엘 바로 시작할까요? 네! 타이머 준비됐나요? 네! 타이머 20초 드릴게요 타이머 시작! 나눠서, 오케이 이번에는 일반에 좀 공평하게 너무 가까이 말고 그리고 1팀, 2팀 하나씩 나왔으니까 팀 1, 팀 2, just one cap slot 한 번 부를게요 우리 카일쌤 1팀, 2팀의 캡을 떨어뜨리셔야 되고요 한 번 해볼게요 우와! 뭐야! 뭐야! 나 조금만 했지? 하하하하 카일씨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아, 일단 제가 이길 건 알고 있었죠 이렇게 가위바위보까지 이길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운까지 저희를 또 따라주시라니 그렇게 영광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6B? 네. 6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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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볼텐데 우리 Super Power 그리고 Pastel 이제 두 곡이 서로 다른 분위기였는데 다음 앨범에 꼭 이것만은 해보고 싶은 노래 장르나 방금 아까 말씀하신 노래, Pop 등등등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 제 곡은 Super Power 그리고 Pastel as well 두 번째 앨범, 두 번째 앨범, 두 번째 앨범 다음 앨범, 어떤 앨범?